아, 너 도망가, 너 한 번 죽어 그냥 저 죽어도 되는데 지금 아, 아까 그 트랜스볼이랑 중형님이랑 해가지고 이거 모자가 없어가지고 죽었어요 위에서 봐야지 야 이쪽에 있어, 중형님 어디 있었어? 민희님 여기 아래, 제가 볼게요 아버님 내려오지 마세요 죽음에는, 저 죽음에는 모셔도 돼요 음, 지금 갔나? 잠깐만, 사이에 찾아볼까요? 지금 한 번 땅 같은 거 한 번 캐 볼까요 혹시나 마냥의 상태에서 대비해, 상자 만들어 놔야지 야, 지금 좌표 한 번 눌러봐 저 지금 주가서 철 없는데 혹시 아, 아니 철 하나 있어요? 어, 철 있어 철 하나 던져주세요 어디야? 제가,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아, 나무 위에 계시죠? 아니, 여기, 여기 아래 아래요? 나 안 앉아있는데 이 근처에 있다고, 여기 어떻게 찾지 원피스를? 마음대가 어디야? 여기 나무, 정글나무 위쪽이야 정글, 이거 정글에선 너무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악어님도 붙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 그치 와, 여기다 숨겨놨네 숨겨놨다고? 아니, 여기다 숨겨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찾기 어려운데 숨겨놓냐고 아, 여기 철개 이제 스위스 할 때 됐는데 12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감사합니다 지금 추천수 391분 지금 다른 분들도 다 추천 누르실 수 있습니다 중룡이 저기서 나오는데? 나왔는데? 어디요? 중룡이가 나왔어 방금 방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집인데 이쪽에서 나왔는데 제가 너 구석진 거나 한 번 파볼게요 야, 방금 팠으면 네 흙으로 돼 있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찾아보자, 레알 진짜 너 찾는다, 진짜 죽음질을 해서 찾았다 찾았다고요? 레알 레알이요? 레알 찾았다 얘 가진 거 없는데? 다 들고 있나? 들고 간 거 같은데? 아버님, 잠깐만요 거기 안에 빵 없죠? 아버님, 빵 별로 없죠? 어, 죽었다 주경입니다, 주경입니다 아니, 주경이 정글에 왔어요 주경이 정글에 왔어요 도망쳐야 돼요, 아버님 구시고 가야지 주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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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었어 주경님이 정글 위쪽으로 가고 있어 정글 위쪽으로 숨어서, 부시고 와서 오케이, 오케이 악어님 악어님 뼈 뼈 뼈 뼈 뼈 뼈 뼈 가지고 있는 시비기가 다인 것 같은데 지금 앰버드 이번에 빵 안 구한 것 같아요 야, 너불이다 지금 정글 왼쪽에서 누구 온다 아, 이거 아이디 보이는 것 같은데 아, 혹시 물, 그 방금 강 건넜어요, 악어님 혹시? 아니 방 건너는 사람 한 명 있는데 옥 접어, 옥 접어 아, 너불님 이랬네 주경님이 잘 죽였어요 아니 주경님이 잘 죽인 것 같아요 날 죽일려고 할 거야 통화 걸어봐 누구야? 개리님이요? 아니, 둘 다 중력이야, 너불이 오케이 야, 원피스 쩐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말 이렇게 2대2 대립구도를 세울 거예요 왜왜왜왜왜 그냥 같이 팀하는 대신 꼭 그래야겠어요 뭐, 뭐, 뭐가요? 어떤 거예요? 지금 중력이 원피스를 털었다고 들었어요 원피스를요? 그 중력님꺼였어요? 와 지금 정글에 있는 거 털었잖아요? 아, 그 중력님꺼인지 몰랐어요 아니, 만등아 너 진짜 그거 팔려! 뭐가요? 저는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철 들고 그냥 사람들 위치 보면서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왜 걸어다녔어? 솔직히 말해 아니, 구걸 해가지고 그냥 철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위치주척기 능력 쓰면서 걸어다녔죠 어 잠깐만 아, 이제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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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하, 본인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죽지 왜냐고? 주인공이거든 네? 어? 말을 잘못한거 같은데? 말을 잘못한거 같은데? 밑을 봐봐 밑을 바보야 아, 바보로 된다 미안해 어디 없는데? 나는 바퀴벌레 절대 죽지 않지 야, 따옹에서 사버렸어 이쪽이다, 이쪽 어디갔어? 어디간거야? 바퀴벌레 내가 여깄다! 안 물어봤어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인마 내가 여깄다고! 내가 여깄다고! 내가 알았어 내가 여깄어 내가 여깄다고! 바퀴벌레인가? 야, 아가리 영웅구인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쥐며느리니까 쥐며느리? 늑두든두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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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모이시지 예이 어어 아니 난 중력이 배신 할생각협 없었어 너불이가 나 처음에 죽였다라는건 맘 못드렸어요? 내가 ㅈㅈ 죽였어? 너불이 처음에 나 죽였잖아 기억 안나? 기억 안나 내가 기억 안난다는데 처음에 나 죽였잖아 나 가만히있어 근데 갑자기 전화 걸어가지고 악어 잠깐만 하더니 날 죽였잖아. 기억 안나? 그렇지. 스폰지점 지금 다 풀타고 싶어요. 지금 진짜? 기억 안납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복수하기에 지금 이렇게까지 컸어. 어? 왜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아? 중력이 템은 돌려줄 의향이 있어. 하지만 너블이 넌 아니야. 어? 그럼 중력이 템 돌려줘요. 어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중력이 템 돌려달라고? 네. 중력이 알았어. 중력이 템은 돌려주지. 오오오. 약속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약속 날짜는 12시 15분. 빵집으로 가겠네. 오케이. 빵집 너무 오픈되어 있는 곳이 아닌가. 전에 우리가 있던 곳으로 오지. 아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정글 쪽으로 오도록.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간다. 만드기는 끝까지 데리고 있을건가? 만드기 아주 좋은친구입니다 친구는 어디까지나 사용하는 존재야 친구를 사용하는 존재라뇨 정말 나쁘신 분들이네 나쁘신 분들이라뇨 그래서 내가 친구가 없지 너무 슬퍼요 뭐야 이거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어딨어요 빨리 주세요 저 탭 기다려요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 이거 거의 팀 수준 아닐까 이거 거의 그냥 팀은 깔끔하게 한식이네요 팀이죠 저희는 절 용서할 수 없다면서요 넌 팀 아니고 에이 팀의 팀은 팀이죠 아거니 근데 둘다 빵 한판 내고 뭐했어요 나 님들 빵 공개해가지고 나 부자 될라고 했는데 아무도 빵이었던데 저기 빈민촌에도 아무도 안만들고 있는거 같은데 아니 빈민촌에 저기 수닝빈민이랑 머싸빈민이 만들고 있어요 아아 답이 없다 나 지금 스켈레톤이나 잡아야겠다 어? 지금 약속 날짜 15분을 어긴다는건가 아 15분까지입니다 그러네 아 이거 지금 우리 팀의 팀이니까 팀이야 이거 세개 얻어서 뭘 빵을 만든다고 혹시 절 하나 있으세요? 나 있어 있어 아 우리 팀의 팀의 팀이잖아 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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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은 팀은 팀이죠 핑맨님이 중앙에서 다 죽이고 다니는데 핑맨이가? 아우키지구만 철 하나 있으면 자포를 알 수 있습니다 날 죽일거 같네 실타래 야 여기 어딨어 아 저 좌표에 미치지셨긴데 여기요 그러면 하나 가더라 애들 애들 원피스를 지금 찾을 수 있어 저러기야 이미 26에 118 25에 117 아이고 지금 빵 몇개를 갖고 계신가 빵 가리켜준다 내가 여기서 빵 30개 나와 버리면 유감이겠네 마이너스 54에 207 야아 유감이겠네 국감이겠네 마이너스 54에 207 유감이겠네 국감이겠네 와있는 날씨야 빵 넣고있네 빵 넣고있네 빵 넣고있네 빵 넣고있네 빵 마이너스 54에 207이면 여기 필드인데 버섯 빵집인데 버섯 빵집인데 버섯 빵집 아닌데 버섯 빵집 아닌데 마이너스 지금 잡혀 아니 이거 안열린다고 아니 이거 빵 빵 안열린다고 야 조금만 조금만 뭐야 이거 안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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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없잖아 답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야 레알 정말 아무도 빵 없냐 아니 이게 못열어요 저희 아씨 아니 오피 없으면 이거 빵팀 빵 못열어 아니 나 빵 넣는건데 내 빵 야 지금 욕이 없는 사람은 핑맨이며 야 핑맨이 빵있다 핑맨이 빵차지다 중력빵 8개 중력빵 8개 야 중명이 죽이면 안돼 야 중맨이 터진다고 너블이 왜이렇게 조용하냐 너 중력이 뭔가 조용한데 중력이 이상하지않아요 너블이 너블이 나왜왜왜왜 나야야 너블이 잠깐만요 핑맨이 핑맨이 오케이 야 못들어오게 해야돼 못들어오게 야 중명이 근데 절대 못죽여 중명이는 터져 죽이면 안돼 쟨 죽으면 안되고 나를 죽이는 순간은 오늘 빵팀 1등은 없다 저 팔좀 죽이면 못나왔다 아니 저 파랑머리 다 먹았다가 파랑머리 어? 파랑머리 몇갠데 야 못삭아 먹었어 나 파트리면 게임 끝난다니까 게임 끝내 그냥 지금 순이한테 빵이 많을거야 잠깐만 여기 폭발보호해요 여러분 아니야 아니야 터져 아까 터졌어 아까 터졌어 아니에요 수윤인 잡혀 수윤인 잡혀 빨리 수윤인 잡혀 수윤인 잡혀 이에십구 이에십구 아 여기 폭발보호해요 아니야 아니야 앞잡이같은 너 죽어만땅해 야 우리에게 빵은 수윤인 뿐이야 이제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저 그러면 혹시 아지트 천분 있나요? 네 아지트 저 다 털었거든요 한 세개정도 다 부셨어요 아 그래요? 그 혹시 아지트중에 혹시 나무 뒤에 있는 아지트도 하나 있었나요? 아 나무 뒤에요? 네 있었어요 그거 부셨거든요 혹시 철이 몇십개 있었다고요? 21개요 어 뼈 6개랑요 아 네 거의 뼈로 있어요 아 깜짝 놀랬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빅맨이 빅맨이 찾았다 빅맨이 찾았다 기회를 해주시오 야 순윤이 잡혀 불렀잖아 핑맨님이 잡혜를 불렀네 아니 핑맨님이 계속 나갔다 들어와서 없는건데요 어 어 순윤입니다 그런 방법이 파 갖고있는거 같은데 아고니 제발 아이엠보시오 둘 어 뭐있잖아 오케이 네 빨리 네 주님 빵을 달라 아니 이렇게 귀한걸 나에게 저한테 빵주 심혈의 행운 받아라 죽녀가 죽녀가 이걸 받아줘 야 아고니 형이 아지트있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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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아고니 위에가 수상해 여섯개 있었다 이리로와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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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집 안으로와봐 그래 가봐 엄청 화났거든 어떡하면 됐냐 저 빵집 위하지트있다 야 아고니 빵집 안으로 못들어가야한다 흐흐흐흫 갑니다 아직도 아직도 저런 낚시에 걸리나 빅맨이랑 빅맨이랑 순윤이랑 감정 야야 빅맨아 어디야 빅맨 어디야 에앗 또 움직였어 아이고 또 죽었네 빅맨이랑 순윤이랑 감정 싸워봤다 진짜 싸워봤다 이치 seam 팅맨이있트개 야 빵집 야 아고니 밖에 빵이 답이 안나오는데 나 빵 진짜 없어 너구들 내 능력이 뭔지 몰랐을 겨 아잇 아우야 아웃키지 인데 킥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웃키지 능력 좋네요 야 쟤 빵났는데 너울이 뭐사 빵 넣었냐 잠깐만 뭐야 야야 얘 빵 넣었는데 달자 4개 뭐야 달자 16개인데 어우 으아넛미가 제발 먹아라! 먹아라! 먹는 사람이 있잖아! 다시 생겼다! 신라 텐세다! 신라 텐세다! 다 죽여! 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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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빵! 개판이야 이게 무슨... 빵 없잖아! 개판이야 이거! 빵 없어졌잖아! 개빵 어떻게 되는 거야! 난 넣었지! 난 빵을 넣었지! 난 빵을 넣었지! 너부리도 빵을 넣었지! 난 빵을 넣었지! 아무것도 없어요! 빵을 넣었지! 빵 어디갔어! 빵 누가 가져갔냐? 빵 열 세개 저기 갔다! 너불이한테! 빵을 넣었지! 너불이는 빵을 넣었지! 빵을 넣었지! 빵을 넣었지! 빵을 넣었지! 빵을 넣었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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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져! 빵 제발! 빵 없어! 우리 이대로 끝인가요? 우리 서롸! batch양시 날 rigorıyı 빵! 빵! ele,뭘이 없어! 잠깐! 나올수 있어서again은 cancer! mixes while you make laundry 아직 간추마 이가 없어 누가 찼어 ㅋㅋㅋ Oh sign 뭐야! realized 그거 아니야 아 야 그거 아니야? 상자 안 터져 상자 안 터져 상자가 안 터진다 너 불신의 가오가 함께하길 상자가 비웠는데? 뭐야 상자 비웠어 상자 비웠는데 뭐지? 곱대님이 그거 복붙할때 복붙할때 복붙할때마다 상자도 복붙하는거 같은데 잠깐만요 어? 저 이상한걸 봤습니다 그 닷장님이 만든 빵에서 rpc 아이템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왜요? 숭마늘빵이 있는거 같은데 지금 숭마늘빵 있던데 숭마늘빵? 야 밀 3개넣으면 숭마늘빵 나와요 거짓말시지마 거짓말시지마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래서 빵 만들면 그랬어 와 만들기 빵 하나도 안만들어 내가 한번 만들어볼게 야 앙홈빵빵있다 앙홈빵빵있다 앙홈빵 죽여 아니 겜보야 바보야 안 돼 난 자연스럽게 빵 만들었는줄 알았어 1등은 없나요? 1등? 1등 아까 가장 많이 넣은 달자 아니야? 네 송편이라고 야 송편으로 나와 송편 숭마늘빵이면 어떻게 나와 어 이거 송편으로 나와 제가 2등입니다 2등은 알아주지 않나요? 2등이요? 저 3등인데 아 1등만 알아줍니다 달자님 것만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아 하하 장난이구요 너블님 2등이구요 달자님 16개로 1등 했습니다 자 오늘 빠르바디 튀어라 꼴등 꼴등하고 아 진짜 열세에 아 진짜 달자 16개 그치에 넣은거 보고 아니 아니니 그러니까 빵을 왜 숨겨와요 빵 encountered 없다면서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빵 가지고 있었어 와아 중간한테 연기 봤어요? 저 없어요 죽여봐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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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너 몰리 너 죽일떄 없었어? 저 빵 갖고 있었어요 2개 2개 안맡어지던데어? 오 그래요? 아 진짜 아깝다 어 어머니 빵있다 어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어 자 오늘 빵을 가지고 튀어라 달짜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BJ야고였습니다 빠빠 빠빠 빵티 삶의 의미편